지오메트리 대시를 해보겠습니다. 이거 누르면 되나요? 점프 점프만 있나요? 이 게임은? 깜짝이야 아 이게 왜 죽는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해요.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. 아 아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예 아 오케이 2탄 백원 트랩 세초롱 5인이요. 아 오케이 저거 밟으면 탈락입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점프했는데 나 점프했는데 나 점프했는데 왜 안 받아줘 내 점프 내가 점프 눌렀는데 왜 그거 무시해 나 점프했는데 왜 나 내가 점프 안 한 걸로 해줘 왜 왜 그래 아 아 아 아 이번엔 안 눌렀어 이번엔 못 눌렀어 안 눌렀는데 아 아 아 아 그럼 나뱌 오 오 오 너무 억울해요 나를 난 오 나는 오 오 오 내가 스페이스 안 더 눈 으 이거 나 그거 근데 그거 본다. же 리듬게임을 좋아하는데 많이 못하는 이유가 계속 이 뭐지? 지나가는 걸 보면은 딴 데 딱 봤을 때 눈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거든요? 어 이거 그거 온다 근데 그 이렇게 막 지금 가만히 있는 모니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진짜 아 어 움직여 막 어 천장에 막 움직여 오 빨빠야? 그만해! 오예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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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! 백은 트랙! 컴온! 아.. 겨우 깼네. 아아 누나.. 아.. 내 눈! 3탑만 한 번 더 해볼까? 노래만 한 번 들어볼까? 노래 좋아요. 아 뭐야 이건.. 탈락입니다! 저는 어딜 주는 거더라 물은 언제 낙박이는 거더라 침은 언제 삼키는 거더라 숨은 언제 들이시는 거더라 아 뭐야! 야 저걸로 날 유혹하지 마! 나 중점 필요 없는데 아 이거 무시 투명 블럭 아니었어? 아 아하하하하 아 아 아 야유 어 이거 이제 느낌이 좋은데 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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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루루 뚜바바 아 좀 쉬자 아 내 눈 아 내 눈 이번엔 이제 깰 것 같은데요 느낌이 두드리미 행동당동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찡찡찡 쌍쏭 팡팡팀 하나 잘합니다 하하 예 아 딱 4탄까지만 하자고? 맛보기만 하자고? 4탄 가자! 맛을 못 보는데? 노래를 못 들으면? 맛만 봐볼까요? 노래만 들어볼까? 드라이 아웃! 아 잠깐 뭐야? 4탄 노래가 제일 좋은데요? 3탄 노래가 누가 듣나 그거? 2! 와!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왜 뒤집어? 뭐야? 3탄보다 2탄 노래가 더 좋아요 아니야 안 속아 안 속아 무조건 다음탄 노래가 무조건 좋아요 왜? 그거 하면 전탄 노래 까먹으니까 아 여기 점프 아닌데? 여기 점프 아닌데? 아 어지러워 잠깐만 세상 가만히 있는 거 맞죠? 세상 가만히 있죠 지금? 우리 집 문이 막 나한테 돌진하는데? 술 취했나? 아니 우리 집 문이 어디로 갈라 그래 가만히 있어 막아야지 문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기타 지켜야지 아니 니 letting 그냥 に 타asia 어어어어 오탄 3번 맛보기 미션이 있네? 너무 사악한 거 아닌가요? 너무 사악한 거 아니냐고 3번 맛보면 끝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진짜 진짜 세 번만 나 미션만 저것만 받고 끕니다 세 번만 합니다 세 번만 한 번 두 번 세 번 끄 어 잘하는데 좀만 더 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반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? 아 진짜 일반데 솔직히 이대로 끄기 아쉽죠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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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espertro 뭐아需? 저비가